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왔네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지금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9위는 한 1천만 정도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든은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좌우 좌우. 이것은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절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런 ADP하고 미국 노동부의 숫자가 수치 왜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12월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3대 수치가 왜곡되는 부분들은 다 12월에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노동자도 고용자 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달에 어떤 달에 내려가면 그 다음 달에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지금 1월 달 게 19만 9천인가 다음 달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주거니밖거니를 합사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업률이 4.2%에서 3.9%.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는 4.2%였고요.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놀고 있으면 실업자에 속하지가 않아요. 포함이 안 되죠. 굳이 활동을 해야만 실업률이 하는데 지금 대사직이라고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해서 450만 명이 11월에 퇴사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장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에서는 빠집니다.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데 그걸 또 좋다고 바이든은 박수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숫자가 뭐냐 하면 경제 활동 참여율인데 61.9%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팬데믹 전에는 64%, 6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들은 굉장히 경제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려가 되는 숫자가 사실 61.9%인데 저거를 동일 수준이라고 해서 바이든은 지금 큰 적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숫자를 좀 왜곡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0만 개 일자리 부족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640만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인은 천만 하는데 자리는 못 잡고 실업률은 저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준이 고용 시장이 매일 빡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얘기를 쓸 때마다 항상 긴축 정책을 완화할 때 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근본적인 의문이 안 했죠. ADP에서는 80만 명 얘기를 하더니 여기 노동부에 가서는 이렇게 되느냐. 아니,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DP는 40만 정도의 회사에, 40만 개 정도의 회사에 고용, 임금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노동부는 200명 이상이 고용이 되고 있는 25만 개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경기에 단기적인 민감성은 ADP가 지금 조금 더 잘 담아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에 들어와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33만 명 차이가 지금 평균적으로 나고 있고요. 평소에도 6만에서 7만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ADP의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절에서의 ADP의 숫자를 좀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P보다는 노동부에 나오는 고용 동향 보고서를 계속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작년 12월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기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속화되죠. 가속화되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가속화되는 부분에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4.7% 올랐거든요. 이러면 실업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인상까지가 스파이랄 효과를 해서 서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저께 주말에 미국 언론들하고 나온 보고서들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숫자도 하나 봤어요. 뭐죠? 올해 8회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8회요? 네. 그러면 8회면 2%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0.25, 0.25, 0.25를. 그래서 8회까지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금리 인상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 긴축도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